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267-260 현대시각은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바이든 2260조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 2차 대전 이후 최대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공식으로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6,120억 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4,000억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 달러가 각각 책정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시설도 디테일하게는 포함되어 있겠죠. 일단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552억 원이 되겠고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율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전압기, 변압기, 차단기 같은 어떤 전력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전력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도 저너럴 일렉트릭, ABB, 지멘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이어서 세계 변압기 시장 잡류율에 있어서 따라서 한 5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랑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산은 저가 수주 프로젝트 해소, 신규 수주 수익성 관리, 고마진 제품 등을 통한 믹스 개선 등의 효과로 적자를 탈피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된 스마트 그린 산업단 뒷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반월시와 스마트 산단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FEMS, 빌딩 관리 시스템, 빌딩 EMS,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연계 솔루션 사업을 통해 전력 수요 관리 시스템, 이거를 이제 구현해서 전력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또 비전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바이든의 친환경 사업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들고 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영업이익은 좀 그래도 예상이 되고 단기순이익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측면 그리고 뭐 지금 영업활동 현금 물음을 보면 이제 돈은 일단 잘 벌고 있고 투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무적으로도 좀 개선세가 나와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체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좀 순위 같은 부분이 좀 개선세가 예상되는 만큼 좀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든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시도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일단 돌파를 했고 정고점 돌파 시도를 내일 좀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지금 올해선 따라서 좀 잘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정고점 이제 21,95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는데 만약에 또 돌파를 역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신고가 패턴의 차트를 가지고 있고 정배율이네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조금 올선 기울기도 조금 더 가팔라 좀 가파르게 가파른 모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올선에서도 좀 지지를 받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신고가 찍으러 갈 태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향후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저항 라인을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라인이겠네요. 28,6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하겠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리 내일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 돌파하게 되면 좀 이제 이 돌파 하게 되는 2만 1,950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 라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강한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리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 주십니다.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 댓글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 탭을 통해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읽어보시고요. 자, 7시 45분부터 해서 아침부터 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미국 시황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지수가 지수에 대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포지션 요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장이 이제 9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랑 현재가 현재가 이제 매수가죠. 매수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리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손절가도 제시가 되었으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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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